자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울산큰고리 게리몬드 컨텐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리입니다 자 오늘의 게리몬드 컨텐츠 우리집 강아지 두디상안글 렛츠고 두디야 어 두디야 월 잘 놀았어? 월 어 그래그래 아이고 피곤하다 개관네 나한테 안 들리는거지? 네 안 들리는거지 나한테는 안 들리는거지 그지? 어 오케이 오케이 두디야 오늘 뭐 먹을까? 어 짜장면 먹을까? 아 짜장면 너 뭐 먹는구나 나만 먹을게 짜장면 죽잖아 개관네 하하하하 두디야 너는 너는 사료먹어야지 그치 어? 주인은 주인은 짜장면 먹고 너는 사료먹고 그치? 어쩔수 없지 너 짜장면 먹으면 죽어 두디야 왜 그러고 있니? 내 말 알아듣는거니? 월 고래반점이요? 저 레알 반점 시켰는데요 아 그래요? 뜨 ghee요 아 예 요구세요 레알 반점입니다 저 고래반점 시켰는데요 아요 죄송해요 끊을께요 예 또 두뚝 비쥙 요구 co vad auction입니다 고래반점이죠 예 끊을께요 아예 두퍼뚜 또르르륵 여보세요 레알 반점입니다 저 고려 반점 시켰는데요 szyb 죄송해요 끊을께요 예 뚜뚜 두 고려 반점이져 예 장면 세 개 탕수적 하나요 예FX 호 카드결제요 예 호 어이~! 아 미친 놈이 깜짝 놀라 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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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시켜 주신 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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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세 개 창수한 게 맞죠? 37800억입니다 37800억 4백 싼 데? 뭐라구요? 아이.. 월 바로 결제 했으니까 바로 결제 했다고 바로 결제 아 예 여기 계세요? 예 월 개그 귀엽네요 그럼요 귀엽죠? 월 예 건마고생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죠? 예! 네 잘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짤면 먹어야지 세개 혼자 설마 드시나요? 아 역시 짤면은 세그릇 이상 먹어야지 혼자 역시 아 잠시만 때리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개가 죽빵을 날려 미친놈아 야 개죽빵 개죽빵 아 미친놈아 개아프겠다 개죽빵 개죽빵살이네 어 저기 개가 참 도실도실하구만 어 띵동 아 누구지? 띵동 어 네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좀 왜요? 왜 쟤 개가 못생긴겁니까? 아 약간 개가 쟤 개가 못생겨서 그러는거에요? 개가 약간 혐오스럽네 뭐가 혐오스럽을까 얼마나 귀여운데 우리 애교 우리 독이래 우리 애교 그래 아이고 귀엽다 이거 종이 종이 뭐에요? 종이요? 야 천사왕왕왕 그래 아 옆집이시구나 같은 개 기르는 입장으로서 얼굴 한번 보고 같이 산책이나 좀 나갈까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뭐 식사중이신거 같던데 예 아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아 그럼 같이 먹죠 아뇨 아뇨 다 먹었어요 아 많이 드시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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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먹지마 처먹지마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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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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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 강아지가 말을 잘 안든나봐요 아뇨 잘 들어요 야 두디야 입에 짜장이 묻었다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입에 이거 묻은거 봐 야 내가 닦아 닦아줄게 아 이렇게 묻어가지고 어? 더럽게 입으로 닦아줘 미쳐가지고 아유 깨끗하다 산책가죠? 아 말을 잘 듣네요 그럼요 얼마나 잘 들어요 얌전하네 혹시 그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강아지를 투견으로 기르고 있는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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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지만 문다 아 나 말고 아니 이거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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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사랑의 표시죠 애정의 표시죠 애정의 표시로 가끔씩 무는데 치명상이라 그게 좀 문제지 아 잠시만요 그 집주인이 약간 병신같은데 옆집에 이사왔다고 하는데 그 주택인데 옆집이 있나 아 어 어 투견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세개고 어 일본에서 방사능 맞고 왔는지 1차 3P 우리 개새끼는 자꾸 병신같이 짓기만 하고 예예예 산책가죠 산책가죠 네 산책하면 같이 자 독일아 일로와 두디 일로와 두디 일로와 두디 일로와 혹시 그쪽께 뭐 예 뭐 뭐 기술같은거 이런거 뭐 기술이요 포켓몬야 기술이 아니라 뭐냐 그거 뭐라고 하더냐 아 훈련한거 아 했지 했지 잘봐요 희한한거 많이 있으니까 넝꿀채측 할수 있을거 같은데 색깔로 넝꿀채측 아니 씨뿌리기 씨뿌리기 아 씨뿌리기 씨뿌리기 두디야 씨뿌리기 씨뿌리기 해봐 할수있잖아 너 맨날 하는거잖아 맨날은 뭘 어때요 대단하죠 야 무슨 연어네요 그쪽 개는 뭐 됩니까 아이 저희쪽 개 됩니다 잠깐만 저기 파트를 할수있는데 개장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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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케르벨돌기스 아니에요? 주인이 개쓰레기새끼 멍 어이 진지마 이 X놈아 아 뭐야 이거 뭐 아이고 이거 케르벨돌기스 이거 트실하네 예 이거 순종이라서 아 이거 순종이면 이딴게 더 많다는거야 이게 순종인게 어떻게 아 이거 많아요 투견으로 약간 인기있는 종이라 아 네 1타 3피가 가능한 종이라서 1타 3피요 이거 한번 절대 놓지 못하죠 비싸게 입양했어요 예 이거 혹시 파실생각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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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병들었네 저기 이봐요 개장수씨 아 뭐야 개 팝니다 선제시 하세요 아 이런 개 이런 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개라서 예 아 저 아마 주인의 애정으로 예 충분하지 않을까 두디야 우리 잠시 이별이야 두디야 저 좀 사주세요 아 두디야 주인이 개같네 두디야 우리 잠시 이별이야 월 하하하 아 그만 좀 씨 좀 그만 풀려 미친놈아 아 그냥 안팔게요 그간에 정도 있고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 개장수씨 그 개가 예 혹시 개종이 뭐죠 아 이게 그 이상의 견이라고 예 이상의 견 예 이상의 견이라고 제가 제가 좀 모자란 녀석이 있어요 이거 제가 파트로야슈 예 지금 끌고 있는데 뭔 개소울이야 진짜 아 아파 어 파트로야슈 그러면 안돼 어 그렇다고 그렇다고 샷번질 아니야 미친놈아 아유 괜찮아요 우리 우리 개는 튼실해서 아무리 맞아도 안죽 아퍼 미친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트로야슈 아퍼 미친놈 하하하하 파트로야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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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저런 개장수라고 섞이면 안돼 아 케르벨 도기스 이거 탐나는데 아 아 저기로 가세요 아 제 연락처인데요 네 이거 연락처 일단 연락처를 받을게요 저 좀 사주시면 안돼요 저 좀 사주시면 안돼요 뭐라고 저 좀 사주시면 안되나요 개가 말을하면 어떻게 미친 어 그러면 안돼 케르벨 도기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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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독일아 하하하하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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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 사람이네 안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개가 주인을 그러면 너가 나를 팔면 어떻게 미친 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두디야 넌 정말 착한 개 같아 어 예 가자 가자 이 개새끼야 가자 가자 달려 달려 가자 이 주인새끼야 저기 하하하하 여기 우리 개 한번 달리기 한번 시켜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개가 훨씬 빠를거에요 우리 개는 그 영국 제가 더 빠를겁니다 아 내가 개 아 내가 개가 아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국 영국 특수부대에서 키우는 그런 개에요 아 그래요? 예 호그? 그 거기 거기 어 개야 자 잘들어 매너스메익스독 오케이? 네 저기까지 달리는 거에요 호기라 자기옵게 개넬스 메이크 도그 오케이? 개넬스 오늘 여기까지 나한테 먼저 오면 돼 자 준비 호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마 출발 출발 오 오 오 뭐야 어떻게 가 하하하하 정광석화를 하면 어떻게 미친놈 하하하하 뒤로 와있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하하하하 저기요 네 개가 우리 개 때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하하하 아니 그거 어? 같은 반 쓰다보면 때릴 수도 있지 그거 다 그러면서 친해지는 건데 너무하시네 우리 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하 같이 쓰다보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좀 잘못한 거 같고요 하하하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인이 철이 없어서 그쪽 개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봐주는 거에요 어? 다음부터 한번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근처 구청에다가 신고할게요 어? 개 팔아버릴게요 알겠어요? 아이씨 알겠어요 아이씨 우리 산책은 여기까지 합시다 두디 따라와 아이씨 어 어 아이씨 독일아 쟤가 먼저 시비 걸었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하하하하 아 맛있는 거 사줄게 집에 가자 아 알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누가 개야 하하하하 자 개판 5분 전이다 역지 4개 하하하하 하하하 어 넌 침대에 올라가면 안되지 개니까 내려가 잘자 내려왔다 진짜 하하하하 뭐만하면 다 개같애 하하하하 지가 개면서 자꾸 개같애 Kenny 흐흑 저기 잘 자아 이어 View 오아 흐음 음 음 él 흑 음 으음 으앗 앗 앟 앟 야anting 야이 개생기야 야 이게 엄마 똥꼬루 임마! 입을 막으면 어떡해! 벌렁벌렁 벌렁벌렁 너 일로와 너 맞아야겠어 일로와 똥마려워 일로와 일로와 맞아야겠어 왜 이래 똥마려운 개처럼 이거 똥마려워 어? 일로와 일로와 맞아야겠어 일로와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 어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아이고 아이고 똥질이네 아이고 똥도 못가려가지고 어 야 두디하게 파키볼에 있다 먹어 먹어 니 밥이다 니 밥 주인이 진짜 쓰레기 저런 주인이 있을까? 맛있지? 응 그래 그래 아이고 던지마 그럼 두번 때렸냐? 으음 더블어택 더블어택 으음 아 나 진짜 흠 아 우리 개리를 팔아버려야 될텐데 이게 야 속마음이야 들어오지마 아 우리 개리를 팔아버려야 될텐데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긴 한데 그간에 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 조만간에 이제 개장수하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어 개를 좀 어떻게 할까 처분을 할까 지금 진작에 생각중입니다 예 넌 속마음 없어? 그냥 개같다 하하하하 개같은가 말까봐 개가 힘드네 이게 아프라 앞으로 개 키우게 되면 잘해줄거하구요 잘해줄거하고요 갑자기 6년동안 키우다가 중학생때 떠나보낸 제 강아지 유가 생각나요 지금 엄마가 다른곳에 보냈다는데 정말 보낸건지 아니면 아니 니 배로 보낸건지 배로 보낸건지 보고싶다 유야 보고싶다 자 그 중학교 때 키웠던 강아지한테 영상편지 혹시 나오셨나요? 나오셨나요 몰래온손님 자 영상편지 하이큐 유 내 이름이 유에요 유 유야 너 맨날 내가 잘 때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서 같이 잤잖아 하하하하 그렇군 개한테 뭘 시킨거죠? 저기야 거기가 그렇게 포근했니? 하하하하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포근했겠지 응 에? 하하하하 가자 어 뭐야 집 앞에 웬 개지? 어 저게 왜 자꾸 남의 집에 서송거려 어 아 죄송해요 저희 개가 아우 시뿌리기 어 개가 개가 더럽네 저희 개가 개가 조금 개같아서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아 저 정말 개가 싫거든요 아 정말 개가 싫은데 왜 개를 키워요?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우게 됐어요 아이고 개 이름이 뭐에요? 저개요 저개 암컷인거 같은데 야 핀도 꼽고 이거 난리났네 우리 우리 두디인데 어 두디 우리 두디 얘가 좀 모자라요 하하하하 그런거 같아요 조만간 떠나보낼건데 하하하하 어디 갑니까 이 개? 예 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개가 막 무는데요? 하하하하 아니 괜찮아요 하하하 어차피 들어갈건데 하하하하 역시 영광의 상처죠 저개야 얘 맘에 들어? 어 하하 뭐야 월 월 뭐 서로 말하게? 월 월 하하하하 야 저팔.. 저팔개? 저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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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 왜 이렇게 너의 이름은 저팔개다 넌 넌 두개야 두개 해 하하하하 두개 난 두개야 저팔개와 두개 두개 아 이름 별로 싫은데 뭘 어휴 어휴 그래 이름 마음에 들지 저팔개 팔개 당신 개의 성마음도 읽을 줄 알아요? 아휴 이름 싫으면 구청에서 개명신청하던가 오래 살다보면 같이 통하는것도 있죠 뭐래 병신이 하하하하 어휴 팔개야 이제 그만 가면 안될까? 이 개랑 좀 오래있기 싫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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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개가 별거 다하나니까 보여줄테니 자 자 두개 자 점프해서 360도 돌고 박수 두번 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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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해야지 공중제비 3회전에 이어서 덤블링 도둑이 3번 하하하 한대지 에이 안되네 안되네 뭐야 김면아야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트리플악셀 좋았어 이거 뭐야 야 지묘한데 지묘한데 너 점프 두번하고 점프폭탄 3번 하하하하 야 폭탄있잖아 던져 점프폭탄 3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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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질수없지 야 야 너 빨리 지금 당장 가서 그거 만들어. 거중기나 이런거 만들어봐. 뭐해 계속. 빨리 만들어. 그게 어떻게 돼 걔가. 할 수 있거든요. 야 빨리해 지금. 지금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어 옆집. 어. 오랜만이야 희사시불이다. 아 뭐야. 구면이에요. 어 뭐야 얘. 걔 아직도 안팔았네. 아 얘 왜 이래. 아 얘 아. 아니. 얘 왜 나랑 똑같아. 아니 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면 뭐야 뭐 어떻게. 저는 그때 내가 팔았을텐데. 야 뭐야 뭐. 뭐야 니 뭐냐. 블락비 민호냐. 비틀을 먹는 짐승이건 순간. 내가 분명. 내가 분명. 어릴적에 고등학교실 때 팔았는데. 아니 너 아버지라잖아. 나 미친놈아. 나 여기. 그래. 속도 위반한거지. 뭐 아니. 개가 어떻게 아들이야. 미친놈아. 개인간. 개인간. 얘는 지금.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 뿐이야. 아 개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래요. 그럼 나 이때까지 사람을 이렇게 옮겨? 난 사람을 이렇게 옮겨? 아 니가 갑자기 아버지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잖아. 아 이거 진짜 개판이네 샹. 홍준기요?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거야.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걸. 아니 갑자기 아버지라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갑자기 씬막장.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한마디때문에 모든게 막장이 됐어. 아니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해. 아니 개가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뭘 어떻게 되는거야. 뭐냐 미친놈아. 이거 스타워즈냐. I'm your father.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아아앙 GAN